이 그림의 제목은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막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그림 제목처럼 부글부글 끓는 데 너무 괴로워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제자리 걸음하는 그래서 막 계속 혼자 괴로움을 느끼는 그 괴로움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 괴로움이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 아픔과 괴로움이 엄청 올라올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도 못 치고 계속 무서워 무서워하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에서 더beaten 아멘